네, 어떻습니까? 네, 저는 이번 아날로그 드리면서 총무 역할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담당을 하게 됐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워낙 나머지 다섯 형들이 워낙 착하고 그리고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얕잡아보고 깔아보고 이제 좀 의견을 무시하고 그런 인격의 사람들이 아닌 것에 계셔보시지만 그런 거 아닌 것 치고 너무 디테일한데요? 아니게 맞습니까?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르다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 있잖아요 이제 제가 돈을 쥐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돈 앞에서 많이 약해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어쩌다보니 이제 그런 돈 앞에서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도는 권력이다 제가 어쩌다보니까 그런 역할을 좀 더 맡게 돼서 그리고 워낙 또 형들께서 잘 또 제 이야기에 또 수긍을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즐겁게 돈 관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멋진 기사 제목이 하나 나왔네요 최강창님 돈은 권력이다 아름다운 기사 제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 기사 0 too 준비 드리고자 준비 준비